첫 번째 제시어는 극혐! 네 극혐! 첫 번째 제시어는 극혐! 극혐! 저 하고 싶어요 엄지 씨 좋습니다 어떤 서랍 같은 곳을 열었는데 나도 감사합니다 그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되게 오랫동안 묶여준 거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넋이 나가네 넋이 나가네 넋이 나가네 넋이 나가네 길거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커플을 본 거예요? 네 이른 아침인데 뽀뽀하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와 입이 살짝 올라가네 너무 무서웠어 리얼 소장 나왔어요 오 아 극혐이요? 네 나 뭐 극혐하지 잠깐만 나 뭐 극혐하지? 그럼 저도 소원 언니랑 좀 비슷한데 네네네 이번에는 수위가 더 센 거예요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소원 씨는 진짜 올라갔고 한쪽만이었는데 왜 이만큼이었어 잇몸이 거의 보였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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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이렇게 워이 크